자 그러면 8번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8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풀기에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즉 공통점과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작년 9월 평가원에 갑자기 민법과 형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조금 낯설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능에서는 민사 책임인 불법행위와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인 형벌 또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정당방위와 긴급비난이 있죠 또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원에 우리 출제 경향을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들 단원이 다르더라도 또 단원 내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개념 강의에서도 그렇고 또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선통법에서도 그렇고 계속 뭘 비교했었냐면 예 불법행위와 불법행위와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 이거 이거 비교했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는 계약 책임입니다 계약 위반 계약 위반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건이 전제가 되어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 하지만 이것은 법률 규정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거는 계약 등의 법률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예 실천물 의사 시즌2에서도 문제까지도 냈었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 내용이 사실은 여기 8번에서 디귿 선지에 반영이 되어있어요 본격적으로 한 문제를 그냥 통째로 낸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가원의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녀석들에 주목하라 여러분들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정답도 출 가보도록 하죠 자 A가 누구예요? A는 사용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누구고요? 예 종업원이에요 자 그리고 C는 누굽니까? 피해자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A가 C에 대해서 자 A가 C에 대해서 B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에 부담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A의 책임이죠 이 경우 피해자가 A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A가 부담하는 배상 이게 바로 우리 민법에 규정돼 있는 특수불법행위 중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이다 가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특수불법행위 유형 중 하나인 가가 인정되는 이유는 공평의 원리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죠 이 공평의 원리라는 것은 또 체크 좀 해주실 게 이게 무과실 책임의 도입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무과실 책임의 도입 근거 그래서 제 거 개념 교재에 무과실 책임 쪽에다가 이 내용도 이제 제가 교수님들 책에서 발제해가지고 써놓은 것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가는 자 그러면 기억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따른 자 A의 C에 대한 소름의 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 B의 C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측은 배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어서 전제 조건은 종업원의 C에 대한 B의 C에 대한 가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돼요 이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그때 C가 A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A가 C에게 배상을 만약에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업원 B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래서 여기 있는 사장님은 B에게 네가 책임져야 될 거 내가 대신 책임졌으니까 구상권 행사하자 돈 내놔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고요 자 니은 A가 B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더라도 자 가에 따른 A의 C에 대한 소름의 상 책임이 인정된다 아니죠 이거 또 엄청 강조했죠 면책 조항이 있는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체크해 볼까요 특수불법행위들 볼 때 특수불법행위에서 책임무능력자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랄지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사용자 배상 책임이랄지 사용자 배상 책임이랄지 그 다음에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랄지 그 다음에 동물 점유자 책임이랄지 이렇게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의 경우는 모두 다 감독자 사용자 점유자 점유자가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면요 스스로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름의 상 책임을 면합니다 면책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요 녀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 녀석이 요게 면책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다 같이 총체적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구나 이거예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가에 따른 A의 C에 대한 소름의 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와 C 사이에 계약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계약 이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계약 관계하고는 무관합니다 어떤 사건 사건이 있었던 거야 누군가 가해하고 누군가 손해 가해자가 있고 손해 발생 피해자가 있는 거야 손해가 발생한 거야 그거 그런 그런 손해 발생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 민법이 그런 그런 손해 사건이라면 손해 발생했다면 누군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 민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한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상위 개념으로 불법 행위를 뭐라고 했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관계라고 했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법률 규정 때문에 발생한 거다 있는 거다 그런데 채무불이행 있죠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은 계약 위반이라고 그렇게 강조드렸잖아요 계약이 뭐죠? 법률 행위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계약 관계가 전제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같이 한꺼번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기금도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는 왜 기역, 리언, 디귿은 리을이 아니냐 왜 기역, 리언, 디귿밖에 없냐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았었잖냐 뭐 이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죠? 과탐 쪽에서는 기역, 리언, 디귿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탐에서는 처음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뭐 여러분들 정답을 도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다 싶은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8번 문제 여기까지 봤고요